5, 6, 2전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면 누구랑 붙나요? 형이랑 형.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테니스만 합니다 얘네. 파이! 이게 없어 갑자기. 얘들아. 방탄! 테니스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들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네. 휴가 씨 첫 멘트 하시기 전에 오늘 해설할 게 있으시면 되겠는데. 해설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정지야? 아 진짜 바로. 그러니까 대신표를 해야 되는데. 룰을 설명했다고? 룰 설명 끝이야? 무슨 룰을 설명해? 여러분들 세 팀에서 동배달입니다. 5, 6, 2전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5, 6, 2전이요? 야 아니 일생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꼴팀을 가려보자. 이번이면 누구랑 붙나요? 형이랑 형. 이번이면 제이홉과 가세 설명을 해달라고. 가세를 못 들려요? 둘이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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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뭐야? 서브 우선권. 맞으신가요? 아냐 아냐 아냐. 자 볼보이 없어 볼보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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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빠르게 빠져야 돼 빠르게. 야 저기 서있으면 돼. 야 서있는데 서있으면 어떻게 해. 야 여기 서있어야지 인마.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자 갑니다. 오케이. 간판이라니까 제대로 하는 것 봐. 아아아아아아. 요리할 때 칼 잡을 때 그렇게 쓰는 거고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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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뒤로 잡지. 뒤로 이렇게 실이야. 아하하하하. 백핸드 가약정이에요. 백핸드를 노리네요. 네. 지금 태영 선수가 백핸드로 노리고 있어요. 백핸드만 미리 인사하러 온 거예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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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원래 먼저 서브가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린 다른 거 같은데. 게임은 끝날 때까지.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다 역전승이에요 우리 지금. 퍼펙트 게임 가나요 퍼펙트 게임. 형 여기서 지면 형 자존심 많이 상하겠는데요? 아휴 노력. 아 지금 테니스 멘탈입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터져요. 형 그냥 포인트로 넣어. 여유 여유. 여기가 됐고 처음이야. 아아. 세산 역전하기 좋은 점수죠. 오늘 3점. 역전 갑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자 농락 잡 좋았어요. 지금 농락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서브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진실 팀이다. 아 호버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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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리스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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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7대 6이에요. 역전. 김태.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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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게 뭐 절신전인가요. 어릴 때 엄마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줘가지고. 야. 여호. 여호. 아. 아. 100으로 아닙니다. 블록킹 아니에요. 아 이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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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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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멋있으니까 봐주자 얘기하시죠? 이런 실력으로 1등 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 누구를 찾을까? 사서 사주는 거야 진짜 고마워요 그 소고기랑 송이야 수유 왜 빠져있어? 태형이 탕? 영어로만 토크하려고 어떻게 해? I'm fine thank you 그리고 이 음식은 very delicious 베이징 까오야 이게 바로 북경오리입니다 북경오리 만두처럼 나옵니다 약간은 랍스타를 찰지게 홍이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싸서 한입에 먹기 좋게 한입에 넣어 이불 찍어줘야 이불 찍어줘야 이런거 과연 우리 달려라 방탄 다음화가 얼마나 고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걸 먹인다고? 최후에 만찬 느낌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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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